2번, 2번, 2번 3번이 있어요. 서로 이 상태로 오른쪽 됐습니다. 3번까지 준비를 하셨군요. 먼저 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? 시작! 빠빠빠빠빠빠seller5 좋아요 좀 기원 주세요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셀럽5입니다. 오늘 셀럽 바이브가 가요 대축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정말 제가 방송 26년 만에 이렇게 큰 가요 무대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가요를 부르는 무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렇게 하고 하여튼 너무 영광이 아닐 수가 없고요. 저희 셀럽 바이브가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시작과 끝을 또 이렇게 즐거운 축제의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셀럽 바이브 무대 모시고 많이 저희처럼 해맑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하세요. 저요? 기자님들 연말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생하세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네 됐습니다. 이쪽으로 세 장을. 제가 보기에는 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시니까요. 아직은 관절이 괜찮기 때문에 신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나 귀엽고 깜치한 셀럽 바이브 감사합니다. 자 이어서 데뷔 바이비씨. 네 좋습니다. 차량을 먼저 할까요? 한 발 전만 뒤로 가서. 그쵸? 뭔가 또 준비했어요. 1번 차량입니다. 정면. 정면입니다. 정면. 네 그 상태로 오른쪽. 오른쪽. 아 그래 왼쪽부터 마시고요. 네. 네 그 상태로 왼쪽. 네 그렇죠. 네 오른쪽 오른쪽. 자 2번 있어요 2번. 네 2번. 너도 그래요. 네. 네 자.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. 네. 못난이 있냐. 네 계속. 네. 자 그래요. 네. 2번까지인가요? 네 3번. 3번이 있어요 3번. 자 3번. 네. 아 서로. 네. 자 그 상태로 오른쪽. 네. 네. 자 다음. 네. 됐습니다. 3번까지 준비를 하셨군요. 자 먼저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? 네. 자 시작. 저희 좀 기원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셀럽5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네 셀럽5가 가요 대축제의 한묘이었습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아 정말 제가 방송 26년만에 이렇게 큰 가요 무대에 서계되어서 너무 기쁘고요. 가요를 부르는 무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너무 영광이 아닐 수가 없고요. 셀럽5가 한 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작과 끝을 즐거운 축제의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셀럽5 무대 모시고 많이 저희처럼 해맑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기자님들 연말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잠깐만요. 됐습니다. 이쪽으로 3장을 제가 보기에는 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시니까요. 아직은 관절이 괜찮기 때문에 신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세요.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나 기억도 감시한 셀럽5 감사합니다. 이어서 데뷔 데뷔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